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 11부터 2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정당방위 그럼 이미 화제부터 나와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선지에 보시면 아 이게 이거다 이거 이걸 하는 건 이거 이걸 허용한다 무엇무엇을 위한 무엇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이해할 경우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뭡니까 팩트와 목적만 잘 읽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1 독해 화제 정당방위 두 가지로 이미 제시를 해줬으니 첫 번째 두 번째 가르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A 2번은 B 다시 말해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냐면 체크 두 개 있대 뭐냐 예지 자기 보존의 사상 별표 끝 그러면 자기 보존의 사상이라고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냐 없느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일치 불일치 문제인 게 냄새가 나면 이해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자기 보존의 이상은 정당방위의 전제로 깔릴 거니까 누구나 타임에 위법한 공격에 놓일 때 말 어렵지만요 누군가가 나를 때릴 때라고 치환해도 상관없고 이해하실 분은 자기 자신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조치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기를 보존하는 것 자기를 방어하는 것 또는 내가 내 새끼 가를 내 새끼가 아프면 안 되니까 방어할 때 이처럼 법은 사람들에게 자기 보존을 위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킬 선제의 공격이나 기선을 제압하는 공격을 허용하는 것 바로 정당방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첫 번째와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왔어요 무엇? 자기 보존 그럼 바로 선제로 내려가세요 쭉 그럼 1번 자기 보존 나와 있죠 여러분의 준비보다 체크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요 1번 골라내세요 다음 또 자기 보존 어디 있어? 2번 있죠 골라내세요 다음 3번 아직 모르겠네요 4번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직 좀 참아도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다 정당방위는 개인의 자기 보존 사상 외 법이 무엇인가를 확충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밑에 깔고 있다 아직 뭔지 몰라요 이 사상을 옛날부터 뭐라고 하냐면 부정 대 정의 원칙이라고 한대요 딱 봐도 말이 어려워 그러면 지금 선제의 부정 대 정의 원칙 없죠 그러니까 3도 없죠 4도 없죠 야 이거 내용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법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자는 이로써 법제에서 전체의 효력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얘를 때렸는데 어 너 고소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얘를 정당방위 하려고 했다라는 걸 근거로 된다면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이 예예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법은 불법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것이 부당한 것에 길을 비켜줄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이 내용 심지어 풀어서 주니까 이런 걸 잘 잡아내면 되겠죠 다음에 있는 건 2차원 법 제사 전체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방위 오름 별표 신봉 때문에 정당방위는 가치없는 방어 수단을 들이대도 허용한다는 전제의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가치없는 방어 수단을 하니까 제가 일전에 봤던 뉴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미국인이 모르는 남자가 헬로우? 내가 왜 갑자기 영어를 쓰지? 타이레놀이 필요하대요 쩍 빨려서 그래서 초을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낯선 남자 둘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우리 집에서 멀리 가지 않으면 난 발표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문을 들어와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 명이 사망, 한 명은 큰 부상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건 적절히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허용이 된다 따라서 비록 침해받은 이익이 재산적 가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 별표 칠게요 방어 수단으로는 공격자의 인명까지 손해를 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인 내용이 세밀한 부분을 체크해서 푸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번과 2번은 아주 간단하게 1문 다 읽고 들어갔잖아요 법 질서 전체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방위는 가차없는 방어 수단도 허용한다 마무리 정당 방위는 공격자의 인명에 손해를 가할 경우 왜 법의 제지를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4번 저는 이제 12번이요 혹시 무서우셨어요? 이거 그냥 뭐랄까 외워져 있나요? 라는 걸 체크하려고 낸 문제거든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진짜 치사 빤쓰인 문제 어떻게 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앞에 빼서 중간에 갖다 집어넣어요 이거 예쁜 교수님 문장을 왜 이렇게 썼지? 약간 이때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쁜 교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쁜 교수님 에이 그럴리가 없지 암호 체크 이것도 빨리 좀 모셔오세요 암호사라도 좋으니 중간에 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위치를 앞에다 선정해 놓은 이유는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암호라는 단어 외웠고 명사를 꾸미면 이거 관형사로 더 주세요 모든을 외웠고 사람들을 꾸미면 이거 관형사로 더 주세요 외딴을 외웠고 마을을 꾸며주면 관형사로 외워주세요 5개 중에 3개 알면 문제 풀어요 디귿리을 미음 어디냐? 디귿리을 미음 정답 4번 끝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 페이크 문제에 앉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치사 번호인 줄 알죠? 기역니은 디귿리을 미음 바로 그 다음에 디귿리을 미음 기역니은 위에 거 2개 헷갈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정확히 관형사 포인트를 딱 잡아서 잡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더 관형사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외딴 모든 아무든 이 녀석들은 일단 관형사를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바른이란 단어랑 다른이란 단어예요 바른은 해석을 할 때 오른쪽이어야 되고요 다른은 관형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가 달라요 형용사일 때는 기본으로 두 자리 서술어라서 A는 B와 다른 주어와 부사어 이렇게 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꼴이 아니면 그렇게 어렵게도 안 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추가되어 있는 내용 중에 외딴이라든가 모든 아무 바른 다른 이런 거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야 너 허튼 행동하지 마라 했을 때 허튼도 같이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고급 관형사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12번의 정답 4번인 거는 이중하고요 이제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거 보자마자 1번이 딱 눈에 띄는다면 일단 1초 컷 완벽 이유가 몇 학년이 됐느냐 띄워야 되지만 부처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냥 순서는 상관이 없다 2번 조심하세요 이거 목적격 조사 일부러 쓴 거거든요 심지어 이거 목적격 아니에요 이거 보조사예요 이거 뭐 읽으셔야 되냐면 자 맥락 읽으세요 바빠서 어디에 가지 못했다 본보조죠 가지는 본용원이고요 못하다는 보조거든요 보조용원 못하다는 무조건 붙였어야 돼요 근데 저런 문제의 유류가 못 뛰고 하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냐 이거 맥락을 보려고 하는데 순간이 목적격 조사 눈에 보이면 이거 못하다를 붙일까 띌까의 고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정문일 때는 본보조니까 이때 못하다는 붙여주세요 얘는 띄워주시고요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 특정 단어는 외우라고 했죠 얽히고 설켜서는 연재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해당하며 모르실까 한 번 더 언급했고요 형편없게는 이 단어 자체가 붙어서 써야 되니까 같이 알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1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뒷장 넘겨서 14번 문제풀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질문 1 읽으신 분 음 솔직하지 못하네요 이거 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지 보라고 하는 게 14번은 지금 비언어랑 반언어만 보라고 했잖아요 비언어랑 반언어만 보면 그만인 거예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은 일단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일단 읽고 시작을 해요 문제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의도를 읽으라는 게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건 그냥 가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비언어 반언어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 반언어는 반어라 반이라도 언어잖아 이건 언어가 아닌 거고 자 표정, 몸짓, 어조는 반언어, 높낮이 강조 이쪽이 반언어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계속 언급해드리냐면 화법 문제를 꼬아서 낼 수 있는 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통계 자료 못 찾거나 자료 못 찾거나 전문가 못 찾으면 제가 정신 차려요 이렇게 시험지에서 말해줄 수도 없으니 정신 지금 차리세요 걔네들은 다 맞춰요 그런데 비언어랑 반언어는 아 뭐 이게 틀릴 리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꼭 그런데 함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고르는 거죠 비언어는 언어가 아닌 거고요 반언은 반이라도 언어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해볼게요 자 자신감은 표정이래 무슨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뭔가 응이라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표정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나오는데 비언어 같이 필기 내용 안 읽을 거예요 니은 실망스러운 표정이래 이거잖아요 근데 뭔가 말이 들리는 것 같다라면 착각이에요 표정은 비언어예요 다음에 머리를 긁죠 이거 행동이죠 이것도 행동이죠 이것도 행동이죠 이것도 행동이죠 이것도 행동이죠 행동들은 다 비언어예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비언어로 잡혔죠 그래서 정답 뭐? 기역, 니은, 디귿은 정답 2번 하시면 돼요 계속 부드러운 말투 어조예요 이쪽으로 갈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잡았는데 비언어로 잡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인 건데 바로 밑에 4번에 리을과 기역, 니은, 디귿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대응할 때 이 교합 문제는 쉬운 걸 내는 게 아니에요 교합 문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내가 아는 게 4개가 있으면 원, 투, 쓰리는 알아 얘 때문에 믿어버리는데 얘 때문에 선지가 2개가 나오면 우린 그때부터 고민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언어, 반언어 이렇게 기역, 니은, 교합으로 나오면 알아야 된다가 먼저고 아까 관용사, 형용사 아는 것처럼 비언어, 반얼도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점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비언어와 반언어 나오면 땡큐 베리머치 제 입장에서도 자, 15번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뭐? 표준화 마무리 자, 여러분께 얘는 틀리면 안 된다고 할게요 여기잖아요 이건 발음도 어려워 죽겠어 둘 중에 하나 살퀭이로 쓰던가 사기라고 쓰던가 다음에 이제 제 떨이와 떨어먹다예요 아,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 털이라고 맞냐 털어먹다가 맞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재산을 몽땅이라고 했을 때 땅 외웠잖아요 재산을 몽땅, 몽땅 떨어먹다 개념이 몽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쌍디근나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외웠어요 따로 왜냐하면 이게 개념으로 잡으면 헷갈려요 표준화는 그래서 어떠한 개념 의미 그 다음 형태 그래서 얘는 털어먹다로 잡아서 정답 무엇? 올바른 거니까 3번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떨이와 떨어먹다 일부러 같이 낸 거니까 제 떨이는 떨이로 정확히 얘는 털어먹다로 정확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할 거냐면 16번으로 할 건데 16번은 관용구 어휘 중에서 지금까지 다이 여가를 쳐드렸고 동음이 여가를 쳐드렸고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못한 게 하나 있다면 속담을 못했고 하나는 관용구 지금 할 건데 속담과 관용구 좀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감각이 더 있는 게 맞을까 속담은 죄송하지만 외워야 되고요 관용구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굳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머리가 굳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개념 없죠 머리 대자 머리가 잘 쓰여지지 않는다 새로운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관용구라고 해요 직설이 안 돼요 간에 기별이 안 갔는데 여기 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음식물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다? 관용구 문제는 이것과 이거였거든요 저는 일단 언질도 주단은 외워져 있어요 비위가 약하다는 저 앞에 이 병 때문에 보여요 실제로 비위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먹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관용구와 관용구가 아니려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 관용구가 아닌 걸 철저하게 사실에 의각해서 문제를 내야 돼요 헷갈릴 때 제가 뭘 하냐면 저거 다 단어로 읽고 실제로 더 가까이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 그럼 일부러 이렇게 이유를 만들거나 결과물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길을 길게 늙지 않고 관용구는 내가 우리가 쓰는 말처럼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문장이 짧고 간단하게 쓰려고 쓰는 말인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언질을 주단은 뭔가 꼬투리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큼 뭔가 언급도거든요 저거 관용구를 외워야지 문제 풀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 아 16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번 하나 남았고 이제 18번 19번 20번 남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편하게 들으라고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편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시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자 1 그래서 1시까지 맞추지 말자 다음에 이제 12시 30분도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12시 30분 안에 독서를 끝내드리자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밥을 먹고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해 주세요 17번 들어갈게요 돌다리 현대소설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문제 읽을 때 스타트 줄거리가 없네 그럼 바로 선지 뭐라고 적겠나? 부모님 아 이해관계 창서 끝 인물관계를 읽어야 되구나 들어가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인물 위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가 표현사의 특징 찾는 게 아니에요 뭐 서술자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개냐 두 번째 비교적 표현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이유 여기 왔냐 얘가 이래서 이랬냐 성격적인 문제라서 내용 이해 다시 말해 인물 중심으로 스타트 지체할 수 없어요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느냐 물으신다 야 애들은 어디가 니 화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누구다? 그렇죠 자식이죠 하긴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건 뭐로로 오늘 인전 어머니 사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 하러 왔다구요 별표 어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대 살아가서 원이 없겠네 이거 누구예요 엄마죠 그러면 나 질문이요 이거 말하는 애가 아들일 것 같아요 딸일 것 같아요 이거 100% 아들이죠 이유는 아까 선지에서 봤어요 어디? 아까 1번 선지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창섭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저도 편견 있거든요 창섭을 여자 이름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창섭 보자가 아 이거 아들이겠구나 아들이겠구나 정말 딱딱해 아들이잖아 다음 거 그런데 여기 말미 어머니는 땅보다 조선인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의 마음이 더 끌리는 것 같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있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엄마랑 아버지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고 적어야 됐었고 적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중요한 임무를 확인 다시 해두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가 인의 계열로 돌아왔고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의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요 설득해야 되니까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1.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께서 농터로 버리고 오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지 1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3.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났습니다 5.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학, 방학으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하다? I need hospital, 병원 그런데 너와 어떤? 나 돈 없음 Please, 아빠 도와줘 이 정도 클래시에는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굳이 설득할 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3층은 살려줄까?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편장이 용이하다 제가 번호를 까먹었기 때문에 7. 각층에서도 가스가 다 들어온다 8. 가격은 염하다 좀 더 저렴한가워요 염하기는 하나 32,000원 시세에 비해서 싸다 그렇지만 내 비해 비싼 수도 있죠 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현재 14억 언제 모아 14억 그런데 갑자기 금매로 12억이 들어왔어 오! 야! 싸다! 하지만 나는 가진 돈이 없네 모쌈 끝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어디다 쓴다? 새 집을 꽂히는 데와 수술을 위해 기계로 완비한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원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원의 실리가 떨어진다면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두면 적어도 1년에 1만원씩은 야! 그러면 3천 2, 3만 2천원이지 공을 하나 뺐네요 1만원이면 약 몇 년 한 4년 정도 이익으로 바로 곧장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거 사드릴게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땅 팔고 가자 이해 되셨죠? 누구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건 전체 지문이 아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잘 읽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저수연아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를 들어가야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외의 관계로부터 먼 창섭의 진식 지우세요 자본이에요 아들은 자본이 필요해 아빠 헬미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 창섭의 계획이 1목 6월 정답은 2번으로 끝납니다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인간미가 넘치는 건 알 수 없고요 4번 부모님은 아들의 계획을 차분하게 들었지만 심지어 이거 계획도 아니지 않나 2번식으로 쓴다고 기억 확인했죠 창섭의 생각과 충돌됨으로 서울을 떠나는 거 반대했다? 반대까지 아직 안 갔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탐탁치 않으셨고 어머니는 철저하게 창성하셨죠 입장 차이가 다른 부모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설은 여러분께 주의를 드릴 건데 현장 가셔서 지금 딱 읽자마자 한 문장 읽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선지로 오세요 선지가 한 문장 그러니까 선지 4개를 다 읽으라는 소리가 하나만 읽어도 이 내용이 무엇일지가 유추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긴 지문도 아니고 짧은 지문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문제가 왜 짜증이 조금 나는 거냐면 작품 이름을 안 알려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엄청 큰 게 우리가 이 기억 소식이라는 게 어떠한 작품을 인지를 해놓잖아요 돌다리? 아 그건가? 라는 인지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줘야 되는데 안 줄 때는 뭐라고 한다? 첫 줄 딱 읽어보고 와 이거 빨리 확인해야겠다 첫 번째 선지 보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것만 잘 아시면 선지 다 풀어요 자 뒷장 넘기시고 이제 18번으로 들어갈 건데 18번도 똑같이 일치에 부리치 문제니까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민간인 건무 기생을 중심으로 전승됐다 사람이 중요하겠네요 죄인들과 관계들의 무허 판놀이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이건 화제가 건무 크 건무 멋있지 조선 후기에는 각 지방까지 건무가 전파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특정 내용은 안 체크할게요 이유는 조선 후기에는 저기 목포까지 이렇게 말해줘야 체크할 게 있는데 각 지방은 체크할 게 없어요 진주 건무 1번 동그라미 건무의 종류 통영 건무 두 번째 그럼 진주와 통영까지 갔나 보네요 각 지방이랑 한 거 보니까 통영이라고도 영통이라 쓰는 거 봐 자 한편 공중에서는 하나 더 플러스 공중 여러분 머릿속에 건무는 하나 두 개 갈려 있는데 플러스 알파 공중까지 잡혀 있겠죠 근데 기억 안 해도 돼요 공무원은 과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건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 찾기 이거를 잘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중의 건무가 있어서 주로 공중의 연예인 상태에 추는 춤으로 전해져 있으며 후기에 정착된 순조대의 형식이 중요 문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이유는 바로 확인하려고요 자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건무의 형식은 순조대 지정된 거 맞기 때문에 치우고요 건무는 기생을 중심으로 죄인들과 광대의 판론을 이어졌을까 치우고요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영풍 때만 찾으면 되겠네요 저거 자 그러면 우리 영풍 때 찾으러 갑시다 궁중에서 추워지던 건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립을 쓰고 전복을 입은 1번 정답 맞네요 그거 지우시고요 4명의 무의가 쌍을 이루어 바닥에 놓은 단검 어르는 동작부터 시작한다 그 후 가루를 주우면서 춤이 이어지며 점점 화려한 춤 사이로 검을 빠르게 돌리는 영풍대로 마무리한다 건무의 철저히 영풍대는 조선시대 풍속화가인 신융복의 쌍검대무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두 무형수가 추는 춤의 회전 동작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오른쪽의 선 무의의 자세에서 시작해 왼쪽의 무의의 자세로 회전하는 동작이 나타나 있다 그건 뭡니까? 그림에 대한 정본데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왜? 1번과 4번에서 16번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무의들이 쌍을 이루어 좌우로 이동하면서 원을 그리며 팽이처럼 뱅뱅뱅 도는 것을 영풍대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대자리를 걷어내는 바람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비로땐 것이다 별표 그러면 이제 선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모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회전도 하고 날렵하다는 건 알겠는데 빠르게는 어떻게 돼? 물음표가 뜨고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아 이거는 애매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거 세 개는 지운다 이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제가 목표한 바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건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거 1 두 번째는 뭐다? 그렇죠 제가 최대한 여러분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 2 19번 문제 어떻게 푸셨어요? 제가 재담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재담의 구조는 1번 아예 모르면 이해하셔야 되고요 2번 저 재담의 구조에 맞추어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 지금 1, 2, 3, 4를 분석을 했었을 때 제가 잠깐 조업을 볼게요 띠긋띠긋띠긋 나왔죠 그러니까 양반의 위험 먼저 읽고 스타트 하시라고요 이유가 재담 구조를 외워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걸 그때그때 모든 희고개마다 구조가 뭔지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첫 번째로 나온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이 희고개 있는 내용에 맞춰서 짝을 지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위험에 맞춰서 글을 읽을게요 자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듣고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 인도에서 등장 날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단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 맞이는 새님 둘째는 서방님 그쵸? 도련님의 요시다 새님과 서방님은 흰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다 뭐가 나옵니까? 외양 서방님은 언청이며 선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거는 재담 구조라서 재담 구조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용일치불일치로 나왔을 때 문제 까다롭거든요 그때 뭐만 잘하시면 되냐면 새님 있고 서방님 있고 도련님 있는데 봉산탈출 어차피 이 세 명밖에 안 물어봐요 짱 맞춰서 확인만 좀 해주세요 이거 어차피 다 못 외우거든요 다음에 여기 계속 얘네들 짱이죠 언청이 다음에 부채와 장족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 누가 갖고 있죠? 이렇게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져 있고 부채 안 가졌다 이렇게 왜 이거 정보를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일치불일치문제만 그런데 재담 구조는 보통 봉산탈출 거의 대부분이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니까 바로 양반의 위험을 보자마자 그 위험을 어떻게 하면 이걸 비꼴 수 있어요 당연히 조롱을 해야 되겠죠 조롱하면 화가 나는 거고 화가 나는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은 뭡니까?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정답이 1번에는 안 돼요 그런데 봉산탈출 문제를 냈을 때 저 양반 삼형제가 하는 외향의 모습이랑 그 얼굴 외향이랑 그다음에 뭘 들고 있는 이 소재 가지고 페이크를 내거든요 그래서 선지가 내용 일치불일치문제면 이것만 좀 잘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다 맞춰요 자 도련님은 1절 대사가 없고요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이렇게 때리는 왜냐하면 누가 갖고 있을까 부채를 도련님이 갖고 있으니까 자 가운데쯤 나와요 멈춰요 그럼 말뚝이 가는 역할 음악을 자유자재로 멈췄다 틀렸다 하죠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오저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선 육판설을 다 지낸 재상으로서 계신 양반인지 알지 마시오 조롱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대목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 언어유희 동음 음이 다름 그리고 예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다? 해학 하나 더 비판과 관련된 거니까 풍자까지 봉살탈춤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작품이라서 마무리까지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리고 있으니까 양반이 뭐야 야 이놈은 뭐야? 그때 바로 뭐라고요? 변명하죠? 아 양반들 뭐라고 됐어? 노론 소론 홍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이거 다 한 대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온다 그랬어 그때 양반들 뭐라고요? 용 나올 뻔했어 바보같이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독서 중에서 난도가 정해져 있는 거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답게 할게요 기술은 이때까지 안 나왔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꽤 골고루 보여드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보였는지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온라인이나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명 지문이라고 했었을 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그리고 여기 원래 기술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법 지문이긴 한데 여기서 제일 난도가 어려운 건 업법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업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지식을 다시 말해서 예시로 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예시 응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법에 있는 이론 잡으시고요 예시로 가세요 제가 예와 관련된 문제를 의존명사를 한 번 더 확실하게 내드렸어요 처음에는 예시 볼 줄 모를까봐 예술이나 사회에서 이론 잡아서 문제 푸는 방식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자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과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과학과 관련돼서 여러분께 원리를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A는 뭔데, B는 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회 지문 읽을 줄 안다면 과학도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사회, 예술은 다 무엇을 묻냐면 A와 B의 차이 플러스 특징 정도에 거의 매몰돼서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일치불이치 문제는 대다수가 과학, 사회, 예술 지문 위주로 나오죠 뭐 간혹 사회랑 예술 지문의 예시도 나오긴 한데 어렵지 않게 문제는 충분히 풀려요 자 그런데 임무는 문제가 좀 커요 임무는 왜 크냐면 첫 번째 철학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 입장 차이란 게 있거든요 그걸 인지를 제대로 못하면 A가 B냐, B가 C냐, A가 C냐, D가 E냐 이것 때문에 계속 골치가 아파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논리 논리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출제했다가 논리 문제를 일단 물어본 적이 없어서 뺐어요 다 그런데 유비추론 하나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학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논리와 관련된 게 입문 지문의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입문이 그냥 입문인가 무조건 우리가 읽어야 되는 상식 그런 게 아니라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입장 차이 즉 무엇을 잘 읽어라 사람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못 읽으면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전 이제부터 사람을 읽으러 갈 거예요 자 롯디는 반표상주의예요 끝 이걸 읽으라는 소리예요 롯디의 반표상주의를 동시에 읽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롯디는 반평상주의예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반플라톤주의예요 얘 거예요 이걸 깔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롯디는 반평상주의 반플라톤주의 그런데 만약에 반플라톤주의가 눈대라고 했었을 때 롯디꺼야 라는 게 언급이 없으면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저 말에서 반 살짝 빼서 표상주의 입장을 말해라 반 살짝 빼서 플라톤주의 입장 말해 이거 말하거든요 그런데 입문지문은 사실상 이 세트 중에서 개발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입문지문은 문장도 훨씬 더 복잡하게 쓰고 여러분 공무원 문제도 입문지문 정말 많거든요 거기는 문장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 수준까지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사람 이름 나와있고 특징 나와있어 입문지문이니까 걔네들 똑바로 잡으세요 용어를 이거 주의 그 다음에 체크 플라톤인데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진리 세계라고 이해했죠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용어가 하나 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예요 얘는 진정한 진리가 가득한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죠 이데아를 모사한 거짓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있다 철저한 대비가 있다는 거 확인됐어야 됐고 플라톤 이꼴에서 이데아는 진정한 진리의 세계이고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이분법으로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세례가 이야기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문장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이미 지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입문지문 문제를 풀 때는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보고 어차피 끝까지는 읽으셔야 되고 선지로 들어갈 건데 선지에서 헷갈린 거 있으면 찾아라 들어가게 연결만 시켜주세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플라톤의 관점은 롯데 아니에요 서양 철학의 역사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었다 플라톤의 위상 이후 플라톤의 전통을 개성한 철학자들 같이 이어가야 되죠 인간에게 진리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거울 같은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한테? 인간한테 그럼 우리가 이데아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진리의 같은 본질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이데아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게 플라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봅시다 바로 벗이거든요 벗 벗드 로티 그러면 지금 로티 이야기 했죠 플라톤 이야기 했죠 로티 이야기 했죠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일부러 뛰어난 거 보이시죠 제가 왜 인문 철학에서 사람 이름 똑바로 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반과 관련된 내용을 몰라요 플라톤 주의도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걸 연결시키면 로티가 이런 말을 할 때 아 이거 얘랑 같은 말이겠구나 그럼 난 지금부터 로티의 특징을 찾으러 갈 거야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플라톤과 로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비돼요 이유는 반 플라톤에서 이미 눈치챘어야 됐고 벗더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진리의 세계를 비추던 거울이 비춘 것은 무엇이다?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다 바로 로티의 주장 다시 말해 이들이 이야기한 진리는 초역사 아니고 보편 아니고 절대 아니고 지극히 역사하고 지극히 개별이고 지극히 상대적이다 왜?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러온 거지 이 자제적인 것 초역사적인 것 이걸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X랑 O를 똑바로 해달라고요 다음 철학의 그름 속에 확인하였다 이 코인데 로티는 이들의 거울에 비친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모했다 별표 이게 바로 상대적 상대적인 걸 하려면 개별이 있어야 돼요 너랑 나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건 A, B, C, D, E가 다 똑같아야 돼요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해를 한다면 초역사적이라는 건 역사를 뛰어넘는 내용이고요 보편적인 모두가 같다라는 의미인 거고 절대적인 같기 때문에 모두가 기준점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고요 전후 과정이 있다는 거, 변화가 있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개별이라는 소리는 나랑 너랑 같지 않다는 의미고 다시 말해 상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독해력이 있어줘야 내용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공무원에서 거기까지 실제로 필요했다면 저는 훈련시킬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나왔다 있는 문제 중에 구급 정도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X랑 O를 쳐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나서 시험 봐도 된다는 의미예요 말미 로티는 거울과 같은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울 이미지는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을 보았다 라고 이 말미에 있는 하지만에 관련된 내용을 해요 그러면 로티는 무엇을 할 건데? 그래서 말미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비출 수 없고 결국 철학은 세계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서술하는 문학적인 작업 이때 포인트 어디? 각자 개별이니까 그리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문학적인 거니까 소설 쓰기, 시 쓰기 그래서 로티는 새로운 철학적 방향을 뭐한다? 문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문학을 직접 경유했을 때 이미 제가 여러 번 읽었던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게 바로 로티의 관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 보고 이제 끝을 낼 건데 자 1번 로티는 세계 각자의 시각을 재서술하는 거 필요 있으니까 일치브리치로 문제 풀면 되고요 2번 고르신 분은 집중력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데아는 이걸 모사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가 이데아를 모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이데아를 모사한 거 개념에 대한 이해리가 없으면 이런 건 함부로 체크하면 안 돼요 둘 다 틀리네요 반표상주의는 로티 플라톤주의와 대립 반플루톤주의 확인 지녔으면 짐작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은 로티는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의 논리를 X 그랬나요? 정답은 무엇? 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달려왔어요 12시 20분까지 여러분께 뜻깊었던 7회분 됐나요? 잘 모르겠네 근데 이 문제 하나하나를 아무것도 의도 없이 그냥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된 건 없어요 제가 문제를 그렇게 풀어본 적도 없고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돼요 제가 7일 동안 여러분께 가르치려는 내용들 중에 1은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들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은 힌트를 얻을 때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시는 입장이라면 제목을 보고 유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문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선지 1번을 동시에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문맥이 읽히니까 독서 같은 경우는 보기 문제가 있고 따로 독해하는 게 사실 없다면 시간을 너무 들이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독서 한꺼번에 몰아서 1문단 읽고 바로 선지 들어와서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문법, 어법 여러분 이거는요 변별 문제 아니에요 특히나 어법 쪽에서 변별 문제는 표준어 쪽에 있지만 나머지 것들 문법에 있는 문장론이나 형태론 다 실력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부족하신 분은 내가 그동안 틀렸던 오답 정리 위주로 확인해 주세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끝인사를 해야 되는데 전날까지 이렇게 강의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 처음 들어왔고 근데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이랑 마지막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끝까지 했거든요 진짜 여러분께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거 홈페이지가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강세진 논리국어를 치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카페를 개설한 것도 아니고 걔는 제가 원래 개인 홈페이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첫 번째 방문가게 지금 홈페이지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Q&A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제 거 홈페이지 와서 Q&A 하셔도 돼요 그래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제가 오늘 12시까지는 그래도 최소화를 다해서 댓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래도 12시까지 있으시면 안 돼요 주무셔야 되니까 제가 정해드릴게요 오후 8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8시 반까지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친 거 내용 아니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